잠깐만, 잠깐만. 여론조사 하나 짚었어? 그러면 뭐 어제처럼 뉴스라이브 시간에는 뭐 격전지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없어? 있습니다. 보시죠. 그래픽을 먼저 보시죠. 어제는 저희가 세 군데를 짚어드렸어요. 계양, 마포울 그다음에 광진 이렇게 세 군데를 전해 드렸는데 오늘은 서울 중성동갑을 준비했습니다. 중성동갑은 지금 대진표가 이러하죠. 윤희숙, 전현희, 전현희 VS 윤희숙 이러한데 지금 이렇습니다. 어제 KBS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아니죠. 이건 KBS 조사가 아니고 참 동아일보가 한 겁니다. 동아일보가 아래날과 한 조사인데 윤희숙 후보는 36.6, 전현희 후보는 42.9. 6.3%포인트 차이. 오차범위 바뀌다? 아니에요.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. 승부 모른다. 뭐 이런 거죠. 중성동갑 윤희숙, 전현희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. 지금 당장은 전현희 후보가 그래도 저한테 상대하기는 좀 쉽죠. 왜냐하면 당대표조차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이잖아요. 명분이 없는 공천을 했으니 당대표 스스로도 대답을 못해. 그러니 지역에서 아직 명분이 없다는 거를 지역에서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. 윤희숙 의원은 임종석 실장이 이 지역에 출마한다는 전제하에 아마 국힘에서 운동권, 정당, 청산, 386 청산 이것을 기취로 공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한 국힘의 윤희숙 의원 공천 전략이 지금 제가 이 지역에 공천됨으로써 좀 이제 그 전략이 헛들어진 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.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서로 짭짭짭짭짭 짭이 오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자 보시죠. 이 중성동갑 지역이 아 재미나요. 왜 뭐가 재미난데 이렇습니다. 이 중성동갑 지역이요. 최근에 총선이 이제 이번 말고요. 과거 이제 최근 총선 두 번의 총선을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다 이겼어요. 연달아 두 번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. 중성동갑 지역에.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총선 이후에 이제 2년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. 대선 때는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 중성동갑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어요. 8.5%포인트 차이. 그리고 왜 2년 전에 저 3월 9일이 대선이었고 지방선거는 그 해 같은 해 6월 1일에 있었잖아요. 그때 지선 때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 중성동갑 지역에서 22.2%포인트 차이로 이겼다.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보면 최근에 한 네 번의 선거를 보면 2대 2잖아요. 2대 2. 그런데 이번에 그럼 총선의 결과는 어떠할까? 물음표 한 5개쯤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.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또 유의해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. 바로 없음. 잘 모름. 즉 아직 표심이 정해지지 않은 부동층이 거의 20%에 가깝습니다. 즉 지금 윤희숙 후보와 전현희 후보 간의 이 오차범위 내에서의 격차에 비해서 아직까지 향방이 경영해지지 않은 그러한 표심이 아직 많다는 거거든요. 즉 관망하고 있는 지역주임지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. 저는 앞으로 갈수록 정말 팽팽한 접전이 될 것으로 보는데. 일단 이 중성동 갑의 인구 비율이 과거 홍익표 의원이 내일이 당선이 됐을 때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. 좀 많은 외부의 어떤 고가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또 중산층들이 많이 생긴 그런 지역이고요. 또 여기가 이 아파트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 문제에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윤희숙 후보의 어떤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. 이런 판단도 좀 있고요. 또 경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윤희숙 후보의 강점이 있는데 전현희 후보 만만치 않은 후보지만 아무래도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표심 결과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만한 선거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중성동 갑 지역 글쎄요. 최근에 선거의 스코어는 2대2다. 그렇다면 이번의 결과는 어떠할까. 이제 흥미진진해졌는데 이번 총선이 역대 어떤 총선보다 이게 참 재미난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참 재미나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흥미진진한 이런 대진표가 짜여진 그런 선거구가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많은 듯하죠. 알파는 됐고 그래서